강릉 경포해변과 속초해수욕장 등 강원도 내 관광지 7곳이 2020년 예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관광지 7곳은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, 강릉커피거리, 경포해변, 연곡소량기캠핑장, 횡성호수길 5구간, 유현문화관광지 등입니다.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,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에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마련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예비 열린관광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